가수 청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아의 소속사 M&H 엔터테인먼트는 청아가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인지하고 자발적 검사를 받았고 7일 오전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아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소속사 측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이 있었던 소속 아티스트 및 스태프와 직원 등은 함께 검사를 진행했거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다만 모임을 함께하며 청아와 접촉한 다수의 가수들이 존재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현재 트와이스 산하와 구구단의 미나, 우주소녀 유연정 등으로 인해 소속팀의 멤버들까지 코로나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